내추럴 프로콜리파이어 나가시는 거야? 각자 로이더 찍어달라고 이런 내추럴 회병회로 내추럴 아니라니까! 이거 어디 있던 건 줄 알아? 이재용 부회장님 한 짐 무슨 냄새 맡아봤어? 내가 그만큼 맡게 해줄게 제자도 갖고? 유소년기 오관장은 어떤 삶을 살았나? 이런 거 같아 스트라이브 빠지고 유택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씹으면 오픈 나간다던데 어떻게 보셨을까? 난 클 게 남아있겠어 잘 지키고 있을게, 고마 장성엽 수택 내가 다 알고 있다 공공하면 나도 드리네 왜 피디 얼굴 공개 안 하냐 이전 피디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효진오지마 권장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보충제 문의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운동 전에는 어떤 걸 먹냐 오늘은 운동 전에 먹는 부스터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히말라야 핑크솔트 3g 정도 오늘 드시는 게 내추럴로 먹을 수 있는 아 그럼 근데 구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게 아닐 것 같은데 뭘 궁금해할까? 좋은 거 좋은 거? 요즘 나는 한 지금 5주째 클린한 상태거든 돌추럴 어 그러면 이번 주 내추럴 프로퀄리파이어 나가시는 거예요? 너 피디 팝 저거 가짜 내추럴 나가시면 내추럴로 뜹니까? 아 5주 정도 지났으니까 다 빠졌지 않을까? 한 2주만 더 채우면 진짜 내추럴 갈 것 같은데? 도전? 요즘 요청이 많아요 아 그래? 각자 로이더 찍어달라고 이런 거 내추럴 해병회로 조회수는 그냥 무조건 보장이네 이거 그치? 우리가 조회수가 좀 떨어진다 싶을 때 한번 해보자 자 그다음 크레아틴 크레아틴 5g 운동 전에 5g 먹고 운동 후에 5g 이렇게 먹고 있어요 카르니틴 이건 카르니틴이 한 이 컵에 3,000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컵 그다음에 나는 따로 이제 집에서 그 10호를 타와 여기에 뭐 희한한 거 들어간 거 아닙니다 좀 많은 거 같은데 아니야 한 수건 이렇게 먹으면 이거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알약을 어떤 걸 먹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운동 전에 경구제 아 경구제 마그네슘 비타민 그다음에 오일류 그냥 아연 이렇게 먹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맥스컵 광고 받으신 거예요? 네? 왜요? 요즘 광고 많이 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아 요즘 왜 블루칩이라가지고요? 근데 광고 받아서 이렇게 홍보하는 건 아니고 원래 이거는 우리 광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금 상황이잖아 그 운동 전 보충제 어 운동 전 보충제만 설명하는 거니까 근데 또 이거를 뭐 빌드업 미리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맞습니다 분부를 가르기 위해 활용을 하면서 식후에는 꼭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맥스컵 때문에 되고 있다 아 뒷목하려고 받은 광고군요 아니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나 뒷목하고 천용룡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 전이기 때문에 내가 또 흔드는 거 잘하거든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흔들어서 어 터졌다 왜 터졌지? 잘 흔들지나봐요 어? 아 나 뭐든 먹으면 다 맛없게 먹는 거 같아 그치? 표정 문제인 거 같아요 어? 표정 표정이 왜? 네 범죄자 얼굴이에요 뭐 치는 소리가 나냐 잘 흔들지는데요 서류병 전문이야 저거 서류병 양손잡이거든 양손이 필요한 정도인가요? 뭐 그거는 아 이건 의도했다 이 채널이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 앞다리 운동 시작하기 전에 꼭 하는 거 정균골근 있죠 이쪽을 꼭 운동을 하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할게요 이거 하면 뭐가 좋아요? 이 정균골근 그러니까 종아리만 좋아지면 스쿼트 할 때나 이제 가동성이 떨어질 수 있어가지고 이거 혹시 시범도 하나요? 어 그래서 이 운동을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하체 운동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꼭 아 이게 없겠구나 이것이 대체 방법이 있지 뭐 밴드 끼워가지고 하든 묶어서 아 묶는 거 좋아해? 그 다음 익스텐션으로 넘어가서 요즘은 Y3T 트레이닝은 안 하세요? 요즘은 Y3T를 기반으로 하긴 하는데 지금은 내가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관계로 네 하루 두 번씩 창성엽 씨가 무조건 두 탕 뛰어라 지금 체중이 몇 킬로세요? 지금은 91킬로요 제한체중이 88킬로 88킬로 그 뭐 정 안되면 엄지발가락이라고 하나도 짜라 명옷발인가 악태셔 타지 마세요 우리 PD 바뀐 거 맞냐고 물어보겠다 이게 구라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오늘 진지한 운동 오늘 루틴 이거 하고 핵스쿼트 그 다음에 벨트 스쿼트 레그 프레스를 스쿼트 프레스로 하자 그 다음에 CC 스쿼트 하고 끝 할 거 맞네 오늘 이래서 내가 어제 못 다녀와 공부하러 보고 운동만 하다가 끝난다 7 9 9 2 2 3 볼살이 조금 빠지신 거 같기도 하고 볼에 힘 주고 계신 거 아니죠? 볼에 힘을 어떻게 줘? 볼 백퀸 볼 백퀸 모르십니까? 볼 백퀸 어떻게 해? 아 대표님도 버피 테스트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할 거야 영상으로 일일하게 백스테이지에서 버피 테스트 하고 있으면 나다 알았지? 7 8 9 9 10 아 꼽아 아 아 아 우실수 쪽에 카메라 각도가 왜? 엉덩이 찍고 있는데 아 저 정상 아니라니까 얘 정상 아닌 거 같지? 등부살이 막 그거 만든 거 자체부터가 그래도 정상 아니라니까 야 내 거 설마 너 만들고 있냐? 아니지? 기획 중입니다 하지마 키워드는 내추럴 내추럴 아니라니까 다 꼽았어? 네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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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아홉 여섯 아 센터 방해했냐? 다 나가라 했어 왜 사람 안 보겠네 드디어 망하려나 보다 사람이 없다 스트라이브 빠지고 유택 들어온다는 구문이 있던데 소문은 현실이다 왜 진짜 망하려나 보네요 벤트오버 레터럴레이즈는 또 신형으로 변경이 돼서 아마도 전 세계 최초로 오줌이 일바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센터의 모티브가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내 센터의 모티브는 뭐다? 시범이다 시범인데 시범이 쓰잖아 좋다고 쓰잖아 그럼 뭐야? 내가 안 살 이유가 있나? 혈관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나 자꾸 슬끗슬끗 이끌시라니요 이끌시라니 흘리지마 너도 저분씨가 꼴등했잖아 그치? 어떻게 건방지게 웃어 너무 오래 졌어 알아 아 너 걔한테 무슨 루틴 공유 받았냐? 이쯤되면 얘기해라 이쯤되면 잘라라 애청자 출신이라서 오케이 갑니다 넷 다섯 여섯 여섯 오곤 여덟 아홉 여섯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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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지금 몸 몇 퍼센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2.8% 정도? 맥스컷을 먹은 이후로 한 10% 정도 올랐다 원래는 마이너스였어요? 어 네 한 장 더 요즘 룩북 무늬가 많습니다 그러게 왜 그러지? 몸에 대한 관심이 없고 뭐 옷이나 타투나 내가 옷을 잘 입거나 그러진 않거든 뭐야 아 너무 나왔네 어디까지 가는거야 너무 낄 수가 있지 맥스컷을 먹으면 이렇게 소화가 나 소리나는 방귀가 냄새가 덜 난다 하더라구요 냄새 줄나 나는데? 룩북 같은 거 찍으면 효과가 있을까? 막 드레스 이런 거 입히지 않을까요? 꺼져봐 아니면 찐하시 이런 거 그냥 아아 옷 바꿔 입기로 하세요 누구랑? 진해사시로 코디 좀 받아봐요 유나한테? 네 요즘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더라구요 유나? 네 아 내가 다 외계살려놨다 나랑은 안찍고 싶어 유나가 되고싶은 다른 여성돼스푸 분들 계시면 연락 바랍니다 너 PD 너 아이디로 올려봐 네 제2의 유나가 되고싶은 분들 부쩍 높게 뛰어들 그냥 거쳐받는다 생각하시는게 서로 윈윈이니까 서로 윈윈이지 나는 항상 삐끗감성에서 놀고 싶기 때문에 2인자가 좋은거야 다 싸워 아 아파 빨리지 않겠지? 이빨에 묶어놔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빨에 묶어놓은 거 아니거든? 뒤에 있는 V스쿼트랑 연결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시범도 이거 해 이게 무게를 보임하는 느낌보다 밑에 내려갔을 때 올리는 장력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거야 그게 그거네 근데 내가 허리랑 사이드 이쪽이 안 좋아가지고 내려가는데 좀 부담감이 없잖아 있어 변명이지? 네 참 이 운동 닥치고 해야되는데 닥치고 할 수가 없네 왜 이렇게 힘드냐 재훈아? 뒷막할때 어떨신지 조용해 이 새끼가 아까 3장 4장만 친다고 했잖아 근데 5장 치는 이유는 맥스컷을 먹어 1 2 3 4 오케이 맞아 시범 오픈 나간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고 싶은 거 하겠지 시범정보에 난 클리프에 남아있겠어 내가 클리프에 남아있을 테니 넌 오픈해라 클리프는 내가 지킨다 어 내가 지켜야지 잘 지키고 있을게 범아 멀리 멀리 높은 곳으로 가렴 본의 아니게 지금 조초의 루틴이 되버렸네 조초 이제 한국 오고 있던데? 조초랑 한번 천안 가야겠는데? 이번에도 요청 많더라구요 이름이 몸을 디자인하다더라고 디자인 한번 받으셔야겠는데요 약간 육덕미를 강조하는 건가? 여성 회원분들 많겠네 좀 배워야겠는데요? 그럴까? 여성 회원들 좀 우리가 없으니까 대표님 진짜 이번에 못 가르시면 파장 클 것 같은데요? 어? 절에 들어갈거야 당분간 모든 걸 끊고 몇 등을 하든 일단 엉덩이는 갈라야 된다 나 연락 안된다 하면 치약산 줄기로 알았지? 네 하나 넷 다섯 넷 넷 넷 다섯 너무 힘든데? 또 안 힘들어 보인다 해라 근데 표정연구는 진짜 좋다고 많이들 하시더라구요 대테샤도 핏줄은 안 나오는데 이마 핏줄은 잘 나와가지고 핏줄이 아래쪽은 한쪽으로 쏠려 있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벨트 스쿼트의 이점은 뭐예요? 나처럼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 있지 위에서 어깨 위에서 받아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리 부담이 크게 없어 무게가 허리 아래쪽으로 있으니까 시범은 이거 다 꼽고인데 거의 9장 10장 꼽고 하던데 난 클피에 남을 거니까 딱 단절 넌 뭔데 저거 슬슬 쪼개냐 불쾌해 불쾌하다니 수모 선수 같습니다 어? 수모 선수 동양이 나 한국이니까 씨름으로 바꿔줄래? 아? 네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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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쎄 사실 지금 몸은 씨름 선수에 가깝긴 합니다 사빠잡아 탁 우와 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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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마 아 하 하 하 하 뭘 끄덕여 마블링이 좀 많은데요 하하 마블링 근데 대표님 오전, 오후 운동하시면 오전에 하는 부위랑 오후에 하는 부위는 좀 일부러 신경속을 그렇게 배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 오전에 조금 더 약점 부위를 먼저 하지 오후에 아무래도 힘이 좀 빠져있으니까 그래서 오전에는 조금 더 빡세게 해야 될 운동을 오전에 몰아넣고 오후에는 보조적인 그런 것들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가슴 운동을 거의 아침에 하고 등 운동을 오후에 하고 하체는 앞다리가 많이 안 갈리고 뒷다리가 많이 안 갈리지만 앞다리에 힘을 쓰면 뒷다리도 같이 먹기 때문에 처음에는 앞다리 프레스 위주로 많이 하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가르는 거 위주로 앞에가 있어야 뒤에도 있는 거니까 그치 철훈이는 앞에 있는데 뒤가 없네 뒷다리 이렇게 오면 갈라지죠 어? 성격? 근육이 맞나? 아이씨 조명 잘못 받으면 보이긴 합니다 아이씨 여섯 일곱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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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벨트 스커트 각도가 이렇게 되는 각도입니까? 늘리는 거에 좀 중요했지 어 피식피식 웃네 너가 뭔데 디테일하게 설명해 아니 요령 피우는 느낌이라서 어? 요령 피우는 느낌이라서 사실 맞아 있어보이게 포장하려고 했는데 미친네 요즘 애들이 눈치가 빨라 근데 뭔가 오늘 좀 땀을 안 흘리시는 거 같은데? 땀 흘리고 있는데 아 그래요? 안에 다 젖었어 만져볼래? 아니 아니요 아 젖은거에요? 어 만져봐 뽀송뽀송한데? 만지지도 않을래요 왜? 더러워? 혹시 모르니까 양무 들까봐 너도 아 밥 한번 먹고 먹고 싶다 지금 제일 드시고 싶은 게 뭐에요? 나? 크림 오브 라이스 80g 한이 맺혔다 크림 오브 라이스 40g 그 먹고 혼나셨나요? 미국인은 내내 갈금 당했어 넌 내가 방문 열어줄 때까지 나오지마 아까 잊어버렸지 아 감금 당하잖아 어 이제 올림픽 선수들 끝나서 이제 같이 식사하잖아 네 갔어 성혜병이 나 닭가슴살 시켜주더라 치킨 브레스트 근데 원래 대회 준비하면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승엽도 대회 준비하는데 뭐도 졌어요? 다 먹던데 대사가 다르니까 그치 근데 그 형은 그렇게 먹어도 빠지더라 그니까요 신나 신기해 뭐 쓰는 게 다른가? 아닌데? 안 알려주는 무언가가 있나? 아니야 왜냐면 우리 같이 썼잖아 밤을 장승엽 스택 내가 다 알고 있다 어 궁금하면 나한테 DM해 50만원씩 줘 이걸로 장사하려고 궁금해? 일곱 여덟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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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잠깐만 아홉 아홉 성혜병이 맨날 나한테 얘기하거든 금쪽이 같은 애라 가지고 나 어렸을 때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 때문에 울었대 무서워서요? 아니 하도 말 안 들었어요? 엄마가 얘기해줬어 나쁜 남자였네 어? 수업시간에 종치면 수업 들어가야 되잖아 안 들어갔대 기억 안 나네 난 안 나 역시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나네 그건 왜 가해자야 난 자유롭게 산 건데 가해자 아닐까? 어? 그때도 축구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안 했어 초등교육은 받았지 음 응은 뭐야 난 진짜 엄청 촌에 살았거든 너 조만간 나랑 제주도 같이 가잖아 가면 우리 동네 어 보여줄게 한번 유소년기 오관장은 어떤 삶을 살았나 막 이런 거 한 세트 남았지 이거 자를까? 세 세트 했다고 치면 안 될 거 아 존나 아픈데 진짜 방금 세트 사진 찍어가지고 어 영상에는 안 담겼습니다 이 세트 하신 걸로 나갈 거 같은데 어 운동 너무 오래 하는 거 같지 않아? 쉬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야 사람이란 인간은 안 쉬면서 뭘 할 수가 없어 쉬어야 돼 많이 쉬셨다니까요 어? 많이 쉬셨다니까요 휴식이 필요해 그만 할까? 평소에 혼자 운동 이렇게 하시죠? 아니 나 운동 정말 열심히 하지 너 한마디가 파장이 커져 쉬는 시간이 조금 셋 넷 다섯 열 아 아 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아 아 아 나 밧책 해야 되는데 시스쿼터 하면 밧책 못할 거 같은데 왜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힘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계속 타지 않을까요? 이거 어디 있던 건 줄 알아? 어디 있던 건 줄 알아? 이재용 부회장님 홍지매 오 파다타를 직접 이태리에서 수입해서 이거 갖고 온 걸로 하셨어 서울에 왔을 때 냄새 맡아보셨어요? 냄새를 왜 맡아 변태냐? 아니 부자냄새 부자냄새는 뭐야? 부자냄새 맡아봤어? 아니 못 맡아봤습니다 그래? 내가 그만큼 맡게 해줄게 제대로 가고 어 놀란 말을 하지 말라고 원장이 모든 걸 공개합니다 나의 속한 모든 것들을 보여줄게 집부터 시작해서 싹 다 전지훈련 가시는 거죠? 그치 놀러 가는 건 아니지 응 시합 준비 중이신데 그렇지 구독자들이 원하는 게 그건 거 같아 시합을 나가서 프로를 따냐 안 따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새끼가 살을 뺄 수 있냐 못 뺄 수 있냐 그치 그거에 중점이 더 큰 거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새끼 뒷목 먹으면 더 좋아해 조회수가 더 많이 늘어 콘텐츠를 이제 뒷목으로 바꿔야 되라는 생각 저 그냥 맨날 사고 치고 진짜 짱구 같은 너도 너 때문에 아니야? 정직한 애들 많잖아 다 삐뚤어진 놈 하나 있어야지 그게 바로 내가 되잖아 와 근데 진짜 오래 쉬었습니다 내가 아까 운동 전에 뭐라 그랬지? 말 많이 안 하고 모티베이션 한다 그랬지? 근데 점점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말이 많아져 가자 이 운동하시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은데 나? 요 근래 많이 하고 있어 늘리는 구간을 좀 늘리려고 말 시키지 마 내가 쉴 때 쉬어야지 운동을 빨리 할 거 아니야 너가 많이 시켜서 내가 오래 쉬게 다섯 여섯 뭔가 허공에 교미하는 느낌? 여덟 아홉 열 열 여덟 여덟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둘 다 미친놈이라 가지고 공백이 없을 거라고 더하면 되겠지 덜하진 않는 것 같다 그치? 애들이 진화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구몬에서 그레이몬 됐다는 워그레이몬 느낌 너 디지몬 어드벤처 알아? 네 너 어떻게 아냐? 디지몬 어드벤처가 제일 재밌지 않아요? 첫번째나 난 그거 본 세대거든 나는 이제 본방 TV 틀어가지고 어 우리가 촌이라 가지고 그때 컬러 TV였나요? 나 국민학교 아니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앞다리 마쳤고 이따 저녁에 와서 뒷다리는 할 거고 가볼까? 가볼까? 오 너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 우리 저거 집 나간 피디놈이 오픈한 근데 되게 좋은데요? 어 어 얘 약간 내 사랑을 받고 싶나 본데? 어허 우리 집에 갈래? 먹는 거 아니야 어 약간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얘? 작은 개들은 나 싫어한다니까 존나 짓잖아 근데 큰 개들은 나 좋아해 커피 머신이 아직 설치가 안되가지고 아니 전기공사를 다시 해야되고 6칼로리나 되잖아 아 칼로리 없는 걸로 주세요 아니 뒷먹으신 게 칼로리가 더 없잖아요 6칼로리나 되잖아요 이거 안돼요 허락받아야 돼요 6칼로리에는 좀 민감하시네요 보상 존나버려야지 야 걔 이름 뭐야? 얘 제로입니다 야 제로야 일로와 로네? 얜 이름이 로니입니다 로니? 얘 지금 콜몬해야지 앉아 손번대로 줄거야 기다려 어 너 기다려 기다려 여기있어 앉아 로니 손? 아니 너 말고 로니 너 오영준이야? 일로와 먹을거야 환장하는구만 앉아 뭔가 하나도 안되는거 같은데 아니야 잘되고있지 앉아 하이파이브 아니 하이파이브 아 뭐 어떻게 하라고 저희 집이랑은 또 금내 가까워요 넘어가면 우리집이야 어차피 내 손바닥 안에 있다 간간히 여기와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쉴 겸 하나 차려놓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관장을 많이 보고싶다 여기로 오시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예전에 그 PD 얼굴 공개 안하냐 PD 누구냐 도대체 어떤 놈이냐 궁금해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인터뷰를 따겠습니다 이제 사장놈이 됐으니까 사장놈 일로와 보세요 사장놈 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피디놈이라고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요 사장놈이라나요? 빨리 사장놈이죠 이전 피디놈 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얼굴공개 하나요? 예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죠? 저거를 말씀해주셔야 될건데 저 이전 피디님이 원래 여기 본점 그 얘기했어 아까 이미 다 강아지쪽으로 그래서 얘한테도 강아지 좋아하냐 너도 애견샵 차렸더라고 제가 얘기해놨습니다 4호점 혹시 생각있어 연락달라고 자 여튼간 여기는 원주의 기업도시라고 있습니다 톨 지나서 바로 나오면 기업도시인데 기업도시 안에 있는 저스트도그 예 전 피디놈도 저스트도그에요 원주의 저스트도그는 다 피디놈들이 있는데요 아무데나 가도 돼요 네 오건장 채널 보고 왔습니다 하면 되는데 지금 가오픈이잖아요 그죠? 네 정식 오픈은 언제부터죠?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 그래서 많은 분들 찾아와주시고 와가지고 머뭅하나요 여기? 입장료되고 들어오시면은 기본적인 카페 음료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이 되는거고 남는게 있나요? 강아지들 노루라고 만들어놓은 공간입니다 아 그래요? 혹시 헬스기지구 설치할겁니다 내가 봤을때 공간이 좀 많네 어느 공간에 분명히 생길거같은 느낌이 망하면 저기 강릉 서비치마냥 아 런지하기 좋겠는데요 여기 산비치? 산비치? 좋은데? 비치 여기에 장점은 뭔가요? 넓은 운동장 그치? 진짜 넓어 그리고 유치원이랑 호텔도 하기 때문에 저는 224시간 여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집에 안가시나요? 집에 안가면 좋은거 아니에요 아 그쵸 이제 연휴자나 좀 있다가 설 연휴란 말이야 설 연휴 가셔야 되는 분들 강아지 어디다가 맡겨야될지 데코 가지는 못할거고 그런 분들은 이런데 이용해주시면 좋아요 아 근데 저희는 소형견 전원이었습니다 아 여기 소형견이야? 또 대형견보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전 PD님 댁으로 유치원을 보내놔야됩니다 여기다가 캠핑해도 되겠는데? 나 시합 끝나고 여기서 고기 구워먹어도 되나요? 요즘 회식 여기서 하기로 했는데 못 들으셨습니다 왜 나는 모르는 것들은 너네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고기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 야 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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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지지 찢었어 약 묻어 약 묻어 야 얘 약 묻으면 많이 커서 죽은거 아니야? 야 얘는 불쌍해 얘 도망다닌 줄 알고 숨었다가 여기 나왔네 내가 미국에서 이 생활했다니까? 얘가 성혜병이고 나 쟤 뭐 나오는 것 같은데 얘도 뒤에서 먹다 걸렸나 봅니다 너 뒷먹겠니?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얘는 지금 잘 시간이고 쉴 시간인데 아 얘가 노래달라고? 얘가 놀아달라 그러니까 피해있는 겁니다 아 뭐 더 들어올게 있나요? 그래서 그걸 뭘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한 3일 동안 열어놓는 겁니다 아 뭘 이제 더 추가해야 될지 지인분들 좀 오시라고 하고 고민을 해보고자 이거 귀엽다 도매르만 한 마리 키울까? 뚝 늘 이만큼씩 쌉니다 여기서 키울 건데 여기서 키우신다고? 여기 숨은 게 아니라 예외는 있어야지 그치? 가지마! 오오 야야야 아 아 여기 정상 아니 아니 강아지 놀아주느라 재로 갖고 와 그만 그만 아니 물었으면 갖고 와야 될 거 아냐 저.. 저 오영주인이에요 저 말 좀 낳으신데 재로 갖고 와 말 아니야 저 정도면 갖고 와 갖고 와 던져 아니 지 혼자 내내 재로 지 혼자 내내는데 지가 던지는데 그만 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